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 어렵지 않아. 공통부분이 딱 보여. 야, 공통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있는데 인수분이 하기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럴 때 뭐 하시는 거냐면 그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시면 돼요. 얘들아, 근데 봐봐. 치환이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치환은 왜 하냐면 좀 복잡해 보이는 걸 치환으로써 간단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 근데 만약에 치환을 안 해도 나는 저게 간단히 보이면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내가 다시 문제 푸시면 설명해드릴게요. 어찌됐건 기본은 공통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안 보이니까 한 문자로 치환해라. 그러면 보일 것이고 인수분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복이차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이차식은 뭐냐면 짝수차수들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야. 자, 다시. 각 항의 차수가 각 항의 차수가 짝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쓰지 말고 볼래? 이건 복이차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3차라는 홀수차수가 있어서 안 돼. 근데 만약 이렇게 지워버리면 4, 2 짝수죠? 얘는요. 미안하지만 얘는 x의 0예요. 그리고 0도 짝수예요. 미안한데. 중학교 때는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홀짝을 정의했기 때문에 0이 짝수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수범위로 확장돼요. 어찌됐건 2 곱하기 뭐시기로 나타내는 건 다 짝수야. 그래서 0도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차수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 풀어가는 건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래. 보기차식은 뭔지 알았어. 짝수항으로 이루어진 거. 짝수차수의 항으로. 보기차식을 풀어가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할 때가 있어. 기본은 뭐냐면 가장 기본은 얘도 보기차식이면 짝수항이잖아. 그럼 x제곱을 라지 x 이런 걸로 치환을 하는 거야. 알았지? 치환을 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 굳이 치환 안 해도 보여. 안 복잡해.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진행되는 꼴이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보이시면 바로 인수분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일 때가 있다.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럼 변형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 변형은 좀 기억해 둘래? 그 변형은 무슨 변형을 해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변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 상수항을 가지고 상수항을 이용하여 완전제곱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 변형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나타나.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어, 그래? 이따 확인해보자. 다시. 다음 세 번째 두 개 이상 문자가 두 개 이상이고 좀 길고 복잡해. 그러면 그 식을 쳐다볼 땐 어떻게 쳐다보냐? 역시 두 가지입니다. 어떤 두 가지로 갈리냐면 차수가 각 항의 차수가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 다시. 다른 경우가 있어. 각 항의 차수가 달라. 그리고 각 항의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 각 항의 차수가 만약 다르다면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그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림차순. 근데 차수가 모두 다 똑같아. 각 항의. 그러면 아무 문자에 대해서 아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이렇게 말로 하니까 감이 안 와요. 당연히 안 오지. 나 같아도 안 오겠다. 문제 풀면서 바로 갑시다. 확인 체크 1번. 확인 문제 1번. 봐봐. 복잡해. 뭐 나름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공통이 밟히죠. 누가? x제곱 플러스 5x. 그렇지. 이런 공통을 치환해봐. 그러면 좀 편하게 보일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 large x라고 치환할까? 이렇게 큰 x.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큰 x 플러스 4 여기도 큰 large x 플러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24 이렇게 좋아요. 그럼 전개 그럼 얘를 이제 전개 좀 해보면 재밌는 현상 큰 x제곱 플러스 6 large x 그 다음 6 4 24대 사라지니까 이렇게 남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large x에 x 플러스 10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 large x가 사실 누구였어? x제곱 플러스 5x니까 되돌려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5x로 되돌리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5x로 되돌려 근데 플러스 10이 있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되는지 보셔야 돼요. 뒤에 건 안 되는데 앞이 한 번 더 되죠. 왜? x라는 걸로 묶이지 않습니까? x로 묶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이었다 쓸게요. 최종적인 정답은 얘를 x로 한 번 묶어주시면 x에 x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지. 됐습니까? 어. 그래서 공통 부분 보면 치환하더라.